자 1시간 전에 헤러드 경제에서 전격적으로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배터리 제조사가 현대 기아 BMW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벤치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80%가 중국 배터리입니다 자 열폭주로 인해가지고 최근에 청라 아파트 화재 사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위험한 열폭주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벤치 EQE 3억원 플러스 모델 지금 여러분이 영상 보시는 것처럼 연기가 갑자기 나다가 갑자기 연기가 확산되다가 이렇게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화재가 나기 시작합니다 터지듯이 화재가 나는데 이게 바로 열폭주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정 피해액이 100억원 이상에 전소된 차량이 140대 끌림까지 당한 차량까지 합산한다 그러면 대략 한 600대 이상 되는 차량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청라 아파트 화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58시간 이상 차량 한 3일 정도 차량을 세워놨는데도 자연 발화식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차가 폭발하듯이 열폭주가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이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한 부분이 도대체 배터리가 어느 회사 제품이길래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겼거든요 벤츠에서는 그동안 CATL 세계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은 중국 배터리를 장착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었지만 실제 EQE 모델에는 파라시스라고 하는 전세계 3위 업체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헤드라인만 보다라도 3연 초과 벤츠 배터리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비공개 원칙으로 고소하고 있었는데요 벤츠에서는 이렇게 자기네 원칙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여론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 타격까지 심각하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현대기아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캥기는 놈이 배터리 공개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이 좀 생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는 국산 배터리가 대부분 한 80% 이상은 국산차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배터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때를 노리고 나왔죠 BMW도 여기가 지금 적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수입차에서는 첫 번째로 배터리 업체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츠는 더 3연 초과에 놓이게 됐고요 BMW는 또 수입차 업계에서는 최초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역시 수입 전기차는 믿을 만한 브랜드는 역시 BMW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대정체에서 공개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SK온이나 LG에너지 솔루션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일부 차종에만 CATL이 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코나라던가 이런 차들만 CATL 중국 배터리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회사에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SK온이나 LG에너지 솔루션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국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걱정 없이 아무래도 국산 배터리가 조금 더 안전성이 있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이번 배터리 제조 공개가 상당한 파급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최근에 출시된 캐스퍼 EV 경차 수준에 되는 그 정도의 작은 차량도 LG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를 장착하고 나오고요 이 포토까지도 SK온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으니까 참 믿을 만한 회사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기아자공차 같은 경우에는 레이 EV도 SK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작년부터 생산된 것은 CATL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있네요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CATL 장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SK온이나 LG에너지 솔루션 국산 배터리를 대부분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으로 작은 모델은 CATL 중국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CATL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아디라던가 여러가지 회사도 있지만 파라시스라고 하는 12업체 아무래도 순위가 좀 낮다는 것은 저가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회사의 제품은 장착하지 않고 그래도 국산 브랜드나 이런 것도 장착을 해주고 있네요 BMW 같은 경우에는 어느 회사 제품을 장착하고 있을까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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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BMW는 X1하고 IX3만 CATL 제품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역시 삼성 SDI 제품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회사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수입 전기차는 BMW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세계적으로 CATL이 가장 높고요 BRD가 2위고 3위가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 보시는 것처럼 SK온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파라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있어요 근데 2%밖에 안 돼요 점유율이 나머지는 16%에서 5% 이상 되는데 점유율이 상당히 낮은 그런 회사의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있네요 저는 벤치를 상대적으로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건 이윤 추구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파라시스라는 회사 제품을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벤치하면 자동차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브랜드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가장 역사가 무고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쓸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에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벤치를 구매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파라시스 제품으로만 EQE에 싹 다 들어갔다는 거는 조금 배신감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배터리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거든요 리콜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생겼기 때문에 지금 또 화재 세권 때문에 더 이런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국산 배터리를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